инкиорд 팝큰하지? 발라줘, 누나! 내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데 있어서 ided을 갈 때 왜 거기서 걸렸는데? 턱은 오간해?? 눈육이야 오간해? 아, 무슨 눈육이야 일하러 왔는데 왜? 사십을 담지 않아? 그치! 어 딱 한번만 이렇게 찔러보고 싶다, 이렇게 엉덩이 저기요 상황 소리 좀 해주시죠 그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유튜브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린이 실제로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모델이신데 안녕하세요 우리 선배님께서 오늘 또 룩북을 찍는데 하필 또 비키니 룩북이라 일부러 오 거죠? 일부러 오는 거죠 비키니 구경하려고요? 네 많이 가져왔네 불러 아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권영입니다 모델 활동하고 있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아니 뭐 좀 도와줘 뭘 해야 할까? 의상 갈아입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행복한 신나가린 동 합법적인 비키니? 합법적 합법적 아니면 도와줘야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하러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도와주러 온거죠? 아 도와주러 온거지 누나가 또 준비성 철저해가지고 에셋 에셋 체인지 아 에셋 체인지 이런 준비성이 그리고 전자담배 이걸 내보낸다고? 야 신발이 이게 다 다 똑같은 보이는데 쟤네는 와 신발 진짜 준비 제대로 했구나 어 그래 저기서 100만은 나와야지 또 100만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러 와 이 채널에서도 많이 빨려서 먹을 거 같은 사람들 그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희 채널이 100만이 안 나오는데 무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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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세팅하는 것부터 빨리 도와주시죠 어 그래 이게 옷 맞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오늘 뭐 성인용품 광고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동 부동씨가 이제 아 그것도 왜 맞혀? 다 하냐? 도와줘야 되나? 이거 앉아 그걸 왜 이렇게 만지고 있어? 아니 그거 누나 이렇게 사심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너 사심이 있대? 비주얼만 보면 엄마랑 아들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야 뭐야 대한민국이네 완전히 하하하하 대한민국 집어볼 수가 없구나 하하 성인용품 광고 다 있구나 어 아 그게 여기 여기 쪽이구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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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맨날 데이헌 소방 보다가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좀 좋네 기동씨 옷을 옷 선택 잘했네요 아 예 옷을 좀 긴 옷 입고 왔어요 혹시 너한테 실수하면 될까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 짜증나 나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 짜증나 실수할까봐 빵 터지면 안 돼? 나 친구는 일부러 페딩 안 떠가지고 아 예 예 예 저도 오늘 오늘 딱 이걸 이렇게 촬영하는 생각이 한 번 누나 그럼 한 번 그냥 시연 한 번 해볼까? 뭐 한 번 하고 한 번 입어볼래? 되게 홈바운지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먼저 테스트 해보는 게 어떨까? 누나 커텐 치고 말해볼까 안 치고 말해볼까? 어? 이게 살색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 아니 이거 신발 귀엽다 이런 것까지 다 찍어요? 어 근데 진짜 누나 담배 피는 거 나가면 되지? 안 되지 그거 나갈 건데 담배 피는 거 나간다고? 응 누나 좋은 것만 나가려고 그러면? 아니 담배 피는 건 좀 그렇지 처음부터 왜? 아니 난 연춘은 안 핀단 말이야 그만 연춘은 진짜 안 펴서 진짜 진짜 못 펴 아니 담배 피는 거면 어떡해 피는 건 뭐 어때 담배 키고 싶으면 돼 이제 아 난 여자잖아 아 여자가 담배면 안 되는 그런 사상이 진짜 잘못된 사상이야 아 누나가 선수해 여자들이 아니 무서워 어? 선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지이 있을래 죄송한데 이 얘기를 길게 끌면 끌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괜찮아 싫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 싫어 그러면 전자담배만 나가자 그래 그래 전자담배되고 연춘 안 되는 건 뭐야 아 연춘 좀 그렇잖아 내가 연춘 안 펴 누나 연춘 내가 안 펴는 거 알아 보여준 거처럼 그 옷 던지는 건 안 하려고 입고 그냥 입고 포즈 한 번 해 포즈 한 번 하고 이거 포즈 한 번 튕기고 튕기고 입고 그냥 그 다음에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이거 나갈 거야 어 나 스트레스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너 그럼 이거 어때? 방해해 주러 방해하러 왔지 지금 입고 포즈 한 번 취하고 한 모금 무슨 한 번 빠아 아니 누나 근데 진짜 야 남들이랑 달라야 돼 아니 잠깐 끌어 여기로 와봐 이 새끼 아니 여기 돌아서 그냥 그냥 갑자기 들어오면 진짜 안돼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같이 스트레칭 한 번 할래요? 아 시원해 뭐 야 누나 근데 진짜 이 돈 내가 장난치는게 아니고 진짜로 어 깜짝이야 왜 갑자기 너네 말이 없어졌어? 저 원래 말이 없어졌어 바디로션 바르는 것까지 찍어? 어 좀 야하네요 발라줘 누나 내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괜찮아? 아 모델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모델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도와줘야 돼 도와주기로 했어 신선을 좀 할 때 왜 거기서 이랬는데 어디 보고 있어? 좋아 해볼게 와 야 비키니에 이걸 입으니까 완전 야 여섯 오 그니까 약간 원다우만 뒤모습을 볼게 예스 여기 이 지금 아 빛이야 뭐야 쒸 뭐asta 누나 그거 필요oga shut her 괜찮아 누나 어 깜짝이야 부심 응 이게 그 검은 색깔인 거야. 가만. 어때? 까끗하지? 느낌. 느낌 거울로 담았어. 거울로 담았다. 호박하고 가네? 호박하고 가네? 호박하고 가네? 눈욕이 하고 가네? 아니 사실 눈욕이 일하러 왔는데. 그렇게 사십을 닮지 않아? 그렇지? 응. 근데 한 번만 이렇게 찔러보고 싶다. 엉덩이. 안되지? 그건 안돼? 정말 다시 해봐. 잘릴 거잖아. 응. 고! 좋아요. 좋아요. 가까이 와서 뒤태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누나 팬티 먹었는 것 같아요. 입꼬리 좀 올라간다. 아니 누나 팬티에 껴다니까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지질내려. 네크리. 나 안 살았어요. 하하하하. 아오. 어? 저 이제 관심이 다 떨어지셔가지고요. 비팀이. 오 봐요. 네. 잘 먹었나요? 와 오늘 진짜 잘 먹는다 아냐 아냐 이게 쌓여져 있네 이제 몇 번 하니까 아예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제 크로프트 입어도 되겠어 진짜로 긴 거 괜히 입고 왔어 누나 저거 베이지는 버리고 껌짝만 하자 이거 이거 그거 치워 저기 똥 쌀 때랑 싸고 나갈 때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뭘 싸? 미친놈 봐 아 예? 제대로 안 된다 이 새끼가 아니 똥 뭘 싸? 똥이요 다 싸고 나서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다 왔다 이거 아니야 제가 제일 야한 것도 아닌 건 빼자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골점 다 왔다 이거지? 그렇지 모델분이신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응? 모델분이신데 흥미로워 그게 사라지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입이니까 일적으로는 이제 다 할 일은 한 거 같아가지고 저 원래 여자에 관심이 없잖아요 여자라는 동물을 여자라는 종족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여자 찾고 있어요 아 룩북 같이 찍을 새로운 여자요? 아 아 저는 저기서 웃으시는데 약간 별이가 약간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질려요 아저씨 솔직히 얘기하면 뭐라고?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자 가보자 고마워 오새끼지 많이 먹었단가? 하하하하 캔디가 너무 많아 프로답게 촬영 끝나고 먹어야지 나 거기서 키위가 못 식했잖아 아 아니 이미 오늘 끝났어 아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나 오케이 그럼 내가 빨리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럼 빨리 끝났겠다 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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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